지원아 나와 더운데 그가 종민아 여자손이지? 그치? 두 명 있네 지금 두 명 있어 그래 두 명이네 모공 백전을 어떻게 해 야 반전이었어 안에 두 명은 반전이었어요 손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고운 거야 왜 이렇게 고운 거예요 피부가 근데 남자가 저렇게 고울 수가 없거든 지금 어? 이거 잘하셨다 반전이 진짜 두 명이까봐